트로트 스타 장민호의 엄청난 재산이 공개되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스타들의 비밀 여행과 장민호의 부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트로트 음악계의 상징적인 스타, 장민호는 단순히 음악으로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재산 역시 그를 세계적인 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목받게 하고 있다. 장민호가 어떻게 그의 막대한 부를 쌓아올렸는지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그의 성공 비결과 재산 축적의 비밀을 상세히 알아본다. 그는 음악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1. 아이돌에서 트로트로 장민호의 음악 인생 장민호는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가 1997년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처음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장민호는 아이돌 그룹의 일원으로 춤과 노래 모두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아이돌 활동은 예상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후 연예계에서의 생존을 고민하며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트로트였다. 아이돌에서 트로트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적 색채가 짙은 장르로 아이돌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다. 그러나 장민호는 트로트의 깊이 있는 감성에 매료되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음악적 정체성을 이 장르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가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었다. 이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 발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이후에도 장민호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강화해 나갔다. 아이돌 시절 쌓아온 무대 경험과 춤 실력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그의 퍼포먼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닌 춤과 노래가 결합된 공연으로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민호는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냈으며 이는 트로트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그의 공연은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달하는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았고 이는 그가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감성 표현력이다.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장르로 장민호는 이를 탁월하게 소화해냈다.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매번 무대에서 그는 자신이 노래하는 감정을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감성 전달 능력은 그를 더욱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게 만들었고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했다. 3. 경제적 성공과 투자 전략 장민호의 성공은 단지 음악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며 쌓은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다양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해왔다. 특히 그의 부동산 투자 실력은 연예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뛰어나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부터 제주도의 넓은 별장까지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매우 방대하다. 제주도에 위치한 그의 별장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장민호는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을 분석하며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왔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 능력은 그가 성공적인 자산 축적의 비결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그는 주식 투자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IT 및 바이오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로 그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으며 스타트업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다. 4.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제적 인지도 장민호의 인기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의 유명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부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트로트는 한국적인 감성을 담고 있는 장르이지만 장민호는 이 감성을 국제 무대에서도 잘 변형시켜 전달하고 있다. 이는 그가 트로트 장르를 글로벌하게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한국 전통 음악을 넘어 세계 각국의 부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해외에서도 그의 공연 요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통해 장민호의 자산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기회와도 연결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부자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장민호가 가진 인생의 깊이를 느끼며 그를 단순한 가수 이상의 예술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덕분에 그의 자산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증식되고 있으며 글로벌 부자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5. 후배 양성과 예술 투자 장민호는 자신의 성공을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며 후배 가수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트로트 시장을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전수하며 트로트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과 함께 트로트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음악 외에도 예술품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의 자산 중 일부는 미술품과 문화 콘텐츠에 투자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장민호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6.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 비전 장민호의 자산관리 철학 중 하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인 비전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를 하여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가 연예계와 사업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두게 된 중요한 비결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주식 투자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그의 투자 철학은 그가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러한 신중한 투자 전략은 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계속해서 경제적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다. 7. 사회적 책임과 팬들과의 소통 장민호는 자신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꾸준히 기부와 자선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 의식은 팬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인격과 진정 그의 인격과 진정